이어지는 본문 22절에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더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돌이키지 않은 악한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히 진노하심으로 그를 큰 시험 환란 가운데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며 그 안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요 그러나 본문에 말씀하는 침상은 영적으로 결코 평안하고 안락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이세별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장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재앙이 임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고도 여전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가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10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했고 10절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잠시 동안은 악인이 아무리 영통하게 보이고 진상에 누운 것처럼 평안하게 보인다 해도 정해진 공의의 선을 넘게 되면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혹여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평안하고 형통하게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때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던져짐으로 결코 형통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세별이 던져진 침상이 평안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므로 미혹되어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하냐 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환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최후의 징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에게는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징계를 의미하기도 하여 프랑스icia ㅋ 정부의 마주 pag란mate 外구 CP i